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지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요? 뭐 딴 맘이라 생겼냐고 꿈에 얘기하는데 확실히 이쁘네 나 안티도 엄청 많아요 실력도 별로면서 얼굴발로 성적 잘 받는다고 너만 아니었어도 다칠 일도 없었고 이렇게 될 일도 없었어 너 오달성한테 무슨 백 썼니? 쌤 좋아하는 게 문제면 안 좋아할게요 방법을 찾은 거 같아요 쌤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나는 늘 한 발 늦었다 감사합니다